여순 사건 제75주기 추념식을 앞두고 전남 곳곳에서 전시, 현수막 설치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. 전란도는 오는 19일 고흥에서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전시와 연극, 특별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개최합니다. 합동 추념식 당일 고흥문화회관에는 박금만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며 도청 윤선도홀 또 동부청사에서도 사진과 그림, 만화 작품 등을 선보입니다.